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외출할 때 쓰는 케이블들인데 이제 보면 뭐 c 타입도 있고 뭐 요거 옛날에 usb a에 라이트닝 케이블도 있고 어댑터 뭐 c 타입 이런식으로 전부 다 있는데 아무래도 정리가 안되더라구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런 끈으로 묶어 놨고 고무줄 쓰고 막 이러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아세요 이거 빵봉지 같은거 이렇게 묶는 요런걸 많이 썼는데 어 좀 모냥이 안 살더라구요 예 그래서 요 벨킨꺼는 좀 예외지만은 요 벨킨은 요렇게 스트랩이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없더라구요 대부분이 그래서 요걸 빼고 제가 오늘 요걸 구매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엑토라는 회사에요 엑토 저는 모르는 회사인데 마침 이렇게 이마트를 마침 오늘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지나가다가 이 케이블 정리선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더라구요 가격도 좀 적당해서 2400원 정도 그래서 이마트에 있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이런거 보고 샀거든요 예 뭐 요렇게 요런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뭐 고무 형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1년 보증도 해주고 이런게 참 2000 얼마짜리 인데도 1년 보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께요 여러분들 이런거는 막 여는게 또 제맛이죠 그래서 안쪽에 요렇게 지퍼백으로 있네 좀 의외네 어 생각보다 작습니다 네 이렇게 있어요 4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하나에 4라 나누면 800원 꼴이네요 아니지 아니지 700원 어 600원 600원 꼴이네요 그래서 약간 요런식으로 되어있어요 요렇게 이게 약간 고무는 아닌데 이게 플라스틱하고 좀 섞인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있는데 어 요 검은색 바둑돌 같은 검은색 그리고 민트색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지색 2개 요런식으로 있습니다 이게 베이지색인가요 예 그레이색이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아요 베이지색은 아니고 그레이색을 보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거지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네 잠시만요 시험삼아 해봤는데 어 나쁘지 않나요 정리 같은거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꺼낼 때가 조금 뭐 문제는 아니고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스르륵 요렇게 해서 좀 이렇게 땡겨줘야 돼가지고 조금 힘이 들어가는데 뭐 그거야 뭐 약간의 불편함을 감소하더라도 뭔가 물건이 좀 정리가 잘 되면 그것보다 좋은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벨킨 요 케이블은 요렇게 패브릿 케이블은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요것도 그런 형식이면 좋을텐데 거기서 보니까 이런거 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좀 그나마 좋아보여서 샀는데 뭐 2400원이면 정말 싸우지잖아요 하나에 600원 꼴이면 굉장히 상거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식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좀 넣기가 불편하네 네 카메라 켜져 있으면 좀 불편하더라구요 네 그래서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약간 벌려줘도 되고 이런식으로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약간 넣기는 넣고 빼기가 조금 불편하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정리는 되게 잘 돼요 깔끔하게 이런식으로 네 잘되네요 그래서 요 고무줄 요 C타입도 제가 좀 할게요 요거는 좀 긴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떤 색으로 해볼까요 요 민트색으로 해볼까요 블랙은 블랙으로 해볼까 민트색으로 해볼게요 그냥 그래서 요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휴 요거 약간 벌려야겠다 예 좀 불편하네요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고 이런식으로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넣었다 뺐다 하면은 이게 좀 헐렁해 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요 플라스틱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헐렁해 질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이렇게 정리가 좀 잘 되네요 요렇게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거지 이렇게 나가요 C2C도 이렇게 있으면 베이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번에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요 그레이색은 또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어 잘 껴야겠네 이게 좀 새거라 좀 뻑뻑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에이 참 넣기는 약간 막 엄청 불편하지는 않은데 또 엄청 편하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좀 정리가 되게 잘 된 잘 돼 보이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네 가격대비 24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600원 꼴이니까 어 괜찮은데 뭐 장점은 말 그대로 정리가 잘 돼서 정말 좋은데 단점은 좀 넣었다 뺐는 게 약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급할 때나 이럴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2400원 했었으니까 뭐 가셔서 더 뭐 할인 받을 수 있으면 할인 받으시고 근데 2400원이면 뭐 할인 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최근 들어서 케이블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해 드려요 네 그래서 엑토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지금 방금 들어가 봤거든요 사이트를 근데 여러 가지 팔더라고요 뭐 거치대도 팔고 이런 것도 파니까 한번 구매를 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근데 1년 AS를 어떻게 부정한다는 건지 좀 신기하네요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이런 게 붙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싫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